안녕하세요 원더맨 입니다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오늘도 어김없이 남동풍이 불어주고 흑성산으로 나왔습니다 자 가을이 깊어갑니다 깊다 못해 조금 있으면 금방 겨울이 될 것 같아요 흑성산은 풍향에 관계없이 웬만하면 다 비행이 됩니다 이륙이 되고 이륙만 하면 다 재밌는 비행이 할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남남동 예보가 돼 있었는데 이제 오후 1시쯤 남서로 이렇게 예보가 바뀌는 걸로 나와 있었고 바람은 그렇게 쎄지 않았습니다 이륙하게 딱 좋은 바람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남풍 계열로 수시로 바뀌었어요 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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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남서 그리고 오후에는 또 서풍으로 이렇게 바뀌고 하지만 이륙은 타이밍 맞춰서 잘 나가면 바람, 이륙 바람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거 비행이 훨씬 잘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이륙이 잘 되고 리치도 됐습니다 초보 교육생인데 매주 꾸준히 나와서 지금 비행 실력이 점차점차 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서클링도 하고 이제 재밌는 비행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륙에 자신감이 붙은 정우씨 아 이륙에 자신감이 있나보네 그냥 막 거침없이 나가는데 망설이지 않고 정풍만 불어주면 바로바로 나가고 자 이륙부심 우리 이세연님 이륙을 아주 잘합니다 이륙하고 고무더 라인이 오랜만에 간만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지금 오른쪽 스티빌라이저 산줄이 지금 묶인 것 같아요 날개가 오른쪽이 브레이크가 좀 잡혀있고 이륙하고 동동 떠다닙니다 오늘은 아 일단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이륙하고 비행하는데 혼자 고도를 잡고 혼자 고도만 1000m 이상만 올라가주면 XC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위륙을 합니다 1000m 까지 밖에 안 올라갔어요 1000m 이상 올라가질 못하고 고도를 잡았을 때 풍향이 한쪽 방향으로 불어주면 낮은 거더라도 XC하는데 좀 더 쉽고 이렇게 편하게 XC가 되는데 바람이 갑자기 반대로 바뀌어요 동풍인데 이제 소풍으로 바뀌면 계속 가기가 까다롭습니다 바람을 극복하려고 하면 극복이 안 돼요 바람은 자연을 거스리지 않고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나는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인데 오늘은 풍향이 아주 다채로웠어요 남풍 계열인데 남풍 계열로 동풍 서풍 왔다갔다 자주 바뀌고 이륙 타이밍도 남풍 계열이니까 간간히 올라와요 그때 이륙을 하면 되고 고도를 잡아서는 바람이 수시로 약하지만 바뀌기 때문에 남선에 그리고 고도를 혼자 올리고 하니까 재미없어요 토요일날 일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일요일날 날이 좋으면 좋은데 토요일날도 날 좋으면 좋죠 부담없이 XC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혼자 비행을 했습니다 역시 비행은 혼자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바람이 살짝 들어올 때 이륙을 했어요 오늘은 남풍 계열이라 릴치가 길게 안됩니다 길게 안되고 남쪽 사면에서 이륙 짧은 이륙 짧은 상승되는 구간에서 고도를 잡아서 열을 잡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올라오는 길이 짧아요 간격이 짧아 안그러면 탑 송신탑 골짜기 건너서 저 끝에까지 건너가서 남쪽 사면로 잡아서 올리면 됩니다 지금 고도를 낮은 고도에서 이렇게 가면 조금 부담스러오니까 그래도 이륙장 내에는 올라가야 건너갈수록 건너가서 올리는게 쉽습니다 하여튼 비행은 혼자 하면은 괴롭습니다 심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비행하고 또 XC를 또 같이 하면 더더욱 재밌겠죠 같은 혹성상에서 주로 비행을 하지만 매일매일 매주 매주 비행할 때마다 조건도 틀리고 굉장히 새롭고 새롭고 배우고 계절은 일주일 주말에 비행하고 공부하고 주말에 비행하고 산이 달록달록 하다못해 누그랗게 노랗게 빨갛게 계절이 변해가는 것을 몸과 눈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주쯤 되면은 가을이 깊다 놓고 겨울처럼 추위가 올 수도 있어요 장갑도 두꺼운 장갑을 끼야 되고 옷도 얇은 패딩에서 두꺼운 패딩을 입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보도 잡고 왔다 갔다 해다가 뚝방을 따라서 리치를 타면서 주욱 와서 착륙장에서 밴딩하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또 영상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그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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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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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